네이버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5,253억 원을 달성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.2% 증가한 수치입니다. 같은 기간 매출은 2조 7,156억 원, 조정 애비다는 6,9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.1%, 27% 증가했습니다.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3.8%포인트 개선된 19.3%를 기록했습니다.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치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11% 증가한 매출 9,977억 원을 시현했습니다. 회사 측은 쇼폰과 피드 서비스를 통한 체류 시간 및 신규 서비스 지면 확대, 광고 상품 개선과 타겟팅 고도화 등에 힘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커머스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% 증가한 매출 7,254억 원을 시현했습니다. 핀테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% 증가한 3,8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.1% 성장한 18조 6천억 원을 달성했고, 오프라인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% 증가했습니다. 콘텐츠 부문 매출은 일본 라인만가가 역대 최고 MAU와 유료 이용자를 기록하며, 전년 동기 대비 6.4% 증가한 4,6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클라우드는 뮤로 클라우드와 라이녹스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, 전년 동기 대비 17.0% 증가한 1,446억 원을 시현했습니다. 최수현 네이버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검색을 강화하고, 이용자 관심사에 맞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확대하며,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며, 플레이스, 지도 등 온오프라인 경험에 AI를 적용하면서,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,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